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걸입니다. 요즘 쇼츠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4주 운세를 올리는데 아마 쇼츠를 제가 먼저 찍었는데 이거 천간합은 불타는 궁합이던가 이런거 쇼츠를 먼저 찍었는데 아무래도 왜 그런지 이 롱을 롱 버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쇼츠에서는 1분 이내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불특정 다수 분들을 위해서 제 채널에 많이 유입이 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이 4주 일간을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실거고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제 채널에 오셔서 이것저것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일간 만세력에서 일간 찾는 법 내 띠가 무엇인지 내 일간이 무엇인지 내 팔자는 어떤 글자로 되어 있는지 내 대우는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또 이 영상도 봐주시고 많은 또 유튜브에 4주 선생님들 계세요. 검색어만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해볼 주제는 청간합은 불타는 궁합이더냐 그러면 청간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죠. 왜 그런가 불타는 궁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쇼츠에서 다뤘고 쇼츠도 보세요. 한번 재미있습니다. 갑기합이라 그러고 갑기합이라 그러고 을경합이라 그러고 또 병화하고 신금합이라 그러고 정임합이라 그러고 무계합이라 그러죠. 이거는 너무나도 대중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어 나는 나 여러분들이죠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당연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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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하면서 이 스크롤 계속 이렇게 유튜브 보면 스크롤 계속 콩콩콩콩콩콩 이게 알아도 끝까지 한번 천천히 봐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 4주 이야기 채널이 너무 쉽거나 너무 난해하거나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 4주 강의를 할 때 좀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4주 타로 강의 1대1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운세 위주로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4주 강의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 재밌어요. 자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청간합이라는 것이 왜 불타오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합이라고 그래요. 왜 합이라고 그럴까요? 갑을 병정 무 기경신 임계 그러니까 내 거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있는 글자가 합을 한대요. 그렇대요. 그냥 우리 그렇게 알고 있읍시다. 그거를 이제 어려운 얘기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중정 지합이니 이걸 뭐 인의 지합이니 그 다음에 이걸 위엄 지합이다. 그리고 음 란 지합이다. 여기가 이제 무정 지합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갑기합이라는 건 이제 토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어 가운데에 있다 해서 음 중간을 지킨다. 그리고 인의 지합이라는 거는 이게 목이라 그래서 이걸 어질 인자 쓰고 경금을 어 의 을의 의 이거 씁니다. 그리고 병신이라는 거는 이제 위엄이 있다. 이게 중간에 있잖아요. 이 태양과 그 다음에 이 보석 이런 것들이 뭐 위엄이 있다. 중간이다. 이런 거. 태양을 향해서 뭐 내가 뭔가를 에너지를 발산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이게 고서에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우리가 유추해보고 해석하고 사주는요. 언제부터 생겨오는지 정확히 몰라요. 두 가지 기원설이 있죠. 어떤 중국의 옛날 옛날 황제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뭐 비가 안 와서 뭐 이렇게 하늘에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가불병정 이렇게 내려줬대요. 자축인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우주가 지구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달이 있고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수 여기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화 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일렬로 이게 이게 일렬로 한 번 선 적이 있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주는 내가 잘한다. 여기 아마도 선생님들도 많이 보러 오셨을 텐데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사주를 나 공부 많이 했다. 그리고 이걸 남을 깐다. 이런 거는 절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나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죠. 공부를 안 한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는 찍어요. 돈 받고 강의를 안 한다는 내용이에요. 저 회원 이런 가입비 없잖아요. 자 다른 거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생 공부한다. 남간다. 이것도 아니다.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갑을 명정하면서 정말 좋은 달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영상을 막상 까보면 유의할 점들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타로도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자꾸 좀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요소는 유의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 안 돼요. 긍정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평생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절대 남을 까거나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정임합이래요. 음란지합이래요. 이거를 수화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게 흔히들 정자 난자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포함합니다. 속궁합 포함해가지고 정임합을 보는데요. 이것을 음란지합 정임합하면 이제 목이 된대요. 목 목이라는 거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임합이라는 거는 남녀의 사랑 잠자리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주에 정임합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야한 생각을 많이 하나. 이런 건 아니고 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무개합이라는 거는 무정치합이다. 왜 그럴까요? 이따가 물상으로 물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갑기하면 이제 토가 된다. 을경하면 금이 된다. 병신혐인 수가 된다. 정임합복이 된다. 무개합화가 된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주로 월지가 이렇게 토가 되어 있으면 아 이게 또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어렵지도 여러분도 팔자를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가 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간이다. 근데 월지가 내가 추월에 태어났다. 이러면 갑기합 토 격 이렇게 격으로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 술이 있거나 여기 뭐 진이 있거나 이렇게 해도 갑기합에 합 토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누구들은 어떤 어떤 유튜브들 보면 합해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이 고소에 그런 걸 왜 적어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평생 공부하고 명상하고 상상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현미경이 아니고 우리 망원경 망원경 발명하기 전에는 토성이 끝이었잖아요. 그리고 천동설이었어요. 천동설 이 지구를 중심으로 온 행성이 돈다. 태양도 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걸 발명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 지동설인 걸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가지고 변화한다는 우리 그러면은 변화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변화 변은 좀 약간 골때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화는 이제 화한다. 변화해서 무언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왜 지금 불타는 궁합이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 청간합부터 얘기하고 있냐 왜 이렇게 기냐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1분 숏을 요즘 많이 찍다 보니까 수다 좀 떨고 싶었나봐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갑기합 이 청간합 얘기한 거 있는데 너무 좀 난해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외우려면 외우셔라. 이거 중정치연. 근데 우리 물상으로 보면 자 갑기합 이제 물상 이게 나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갑이고 여기가 땅이 기다. 그래서 갑기가 이제 합을 한다라는 거죠. 붙어있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을경합금이죠. 을목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나뭇가지 을 또 얘기하고 여기 속살 있잖아요. 나무의 속살 이게 껍질 안에 까보면 이게 하얗잖아요. 이게 을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을목이고 그럼 경금은 뭐냐 나무 이 껍데기 보면 제가 이제 관 그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여기 껍데기가 이렇게 꺼칠꺼칠해지잖아요. 이걸 경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렇죠. 을경합금 그러니까 우리 안쪽에 이건 안 보이고 을경합금 그래서 겉에 나무만 보인다. 그래서 우리 나무 하나만 보고 저거는 우리 공부 안하는 사람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저건 감목이야 그냥 무조건 외워 이거 아니잖아요. 나무 하나에도 을목이 있고 여기 곁에는 경금이고 이 전체가 갑이고 여긴 땅에 밖고 있어서 각기 합토가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불타는 궁합이죠. 몸이 붙어있어요. 생각도 붙어있다. 그러면 경금이 여기 열매도 돼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열매다 크게 그렸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을목에 매달렸다. 그래서 을경합금이다. 자 그 다음에 병신합수 태양이 있다. 태양은 어떻게 됩니까? 경금 속에 있는 잘 보세요. 이게 경금이다고 봤을 때 경금 속에 있는 이 씨앗 씨앗 슬 우리 신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신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추죠. 이거를 가을에 아주 그냥 농있게 해가지고 떨어뜨립니다. 땅으로 이걸 병신합수라고 합니다. 병신합수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땅 밑으로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수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임 한목이죠. 그럼 여기서 임수가 되어가지고 얘가 정화라는 어떤 뜨거운 열기를 받은 것을 정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땅에 열기도 있잖아요. 차갑지만 않잖아요. 정임이 이렇게 땅 밑에서 합을 했다. 남녀의 합이다. 정임 한 몫이 한 몫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빨리 설명해야 되겠다. 그 다음 무게 합화 무게 합화는 무정 지압 이라 그러죠. 무게 합화는 이게 전체를 품고 있다. 세 개 세 개 이게 산이잖아요. 무 토 라 그럽니다. 나는 너 애들 하는 모든 걸 품어주리라 라는 거 무 토 개수는 하늘에서 물이 내립니다. 물이 내려? 비가 내리죠. 이걸로 이제 한번 리셋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합해서 다시 화를 만든다. 어두웠다가 다시 태양은 뜬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화가 다시 따뜻해지길 먼저 이게 떠야지. 무게 합하다. 왜 무정 지압 일까요? 이게 그러면 무정 지압 아까 얘기했죠. 관심 없어 보이지만 사랑 없어 보이지만 뭔가 속은 속정은 깊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마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이다. 자 그러면 얘네가 불타는 궁합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궁합으로 넘어갑니다. 갑목하고 기토하고 이렇게 뿌리 받고 있고 몸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을경은 이렇게 같이 또 뭔가 같이 하고 있어요. 품어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품어주죠. 갑기와 을경은 품어주는 애들이 합화가 된다. 갑기압토 을경합금 정입은 새로운 거를 낸다. 아이가 태어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궁합이랑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물상으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감목으로 태어났는지 개수로 태어났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감목인데 기토랑 결혼한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물상으로 이렇게 천간합은 어쨌든 우리가 고서에서 피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 불타오르냐. 불타오를 수도 있고 안타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 8자 8글자 다 봐야 돼요. 사실 자 그래서 천간합은 천간은 여러분들 다시 좀 잘 그려보자. 예쁘게 마음이 이렇게 좀 딱 똑바라야 이게 잘 그려지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잘 그렸는데 여기가 이제 감목이다. 1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기토다. 각기압토 이런 식으로 나의 나의 팔자에 나의 팔자에 있다. 이러면 이게 어떤 나의 심리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궁합이니까 간단히 보자. 내가 갑인데 이제 기토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 기토 사람이 있어요. 일간 일간끼리 일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간이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갑 입장에서는 정 제의다 라는 것이고 기토 입장에서는 정 관 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을목도 마찬가지죠. 경금 하면 뭐예요? 금 이 을목 입장에서는 관 이고 경금 입장에서는 제고 이렇다. 정 관 이고 정 제다 라는 것입니다. 관 정 제는 사 길 신 이죠. 사 길 신 자 그러면 이게 나와 너 이게 궁합이잖아요. 나와 너 갑이고 기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정관이고 정제면 뭔가 이제 될 것 같아. 천간에 있다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요. 드러나요. 나의 생각이에요. 이상적인 거예요. 생각이에요. 내 눈빛이에요. 정제 정관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로서 봐서 끌려요. 끌려. 그리고 정관 정제니까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편할 것 같아.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산다. 편하게 살고 싶다. 어려운 거 싫다. 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싫다. 개인적 사주에 개인사주에 갑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겠죠. 나 어려운 거 싫어. 그냥 정제 정관 할래.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고프다 편관 편제 막 상관 사흉신 편인 저는 막 되게 많네요. 그런 것이 이런 게 있어요. 기대고프다 누구나 나중에는 안정을 취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린다라는 거예요. 정제 정관을 품고 있는 이 천간 합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요. 자 갑기구 다시 한 번 적을게요. 갑 을경 갑을 병신 정임 무게 이걸 잘 보시면 건조함과 습함의 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때요? 속궁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리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끌린다. 빠르게 빠르게 왜일까요? 천간이니까 천간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토를 부른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표현을 하고 그래서 제가 숏에 얘기했다. 속전 속결 이다. 그래서 이게 뭐요? 진도 진도가 빠르다. 그리고 금방 질릴 수가 있다는 것 질릴 수 있다. 금방 급한 연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금방 될 것 같아. 저 여자 저 남자 한테 뭔가 꽃다발 주고 뭐 사주고 같이 술 마시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다. 그리고 내가 일관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합 거 해서 도망간다. 야반도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예를 갚기합 이다. 이 사람 말고 두 사람 을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토 에요. 그럼 갚기합이 돼있죠.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야. 그리고 이 사람이 갓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라 그럴까요? 무토다. 그럼 여기 사람은 뭐 여기 개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합하고 여기도 합하고 또 이 사람은 값술이다. 근데 여기 기묘다. 여기도 합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이 너무 많으면 집착한다. 그래서 이거는 천간합은 집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착할 수 있다. 그러면 천간합만 사실 보면 안되는데 재미있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어그로 끌고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욕해도 상관없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요. 자 이러면 이렇게 좀 집착할 수가 있다. 라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여기 지지까지 합이 되면 더더욱 그렇고 이 쌍쌍 합이 되면 더더욱 그렇다. 얘가 여기 갑이 기가 있을 수 있고 얘가 갑이 있을 수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사랑했다가 뭐 금방 스킨십 해가지고 애기 세 명 낳고 금방 너는 너 삶 나는 나 삶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쪽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합을 했는데 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청관은 합을 했잖아요. 근데 지지는 축술 뭐 형이야 뭐 이럴 수도 있다. 거죠. 청관은 뭐라 그랬어요. 남들한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쇼인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잘 보여. 우리 잘 살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관이 있다. 이렇게 여긴 또 부가 설명인데 정관이 있다. 이러면 이혼을 해도 이혼 안 한 척 그리고 난 이혼을 절대 안 옛날 같으면 이런 사람 일 것이다. 정관이 신유로 깔려 있는 사람 더더욱 그렇 했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있는데 아주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했다. 그래서 천간 합은 불타 오르냐 라는 것의 정답은 사실 천간 합과 지지 합까지 같이 있으면 그러하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주의 격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 또 한 난 조습을 봐야 된다. 아까 조습 이야기 했죠. 이것은 약간 개인적 성향 이고 이것은 환경적 성향 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것들 한난 조습 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간 합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각기 합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토 이렇게 한다. 이러면 내가 숨기려 해도 잘 안되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숏으로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숏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요즘 여러분들 새로 들어온 분들도 너무 반갑고 또 매월 띠 운세도 숏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제가 마이크 시스템 마이크를 바꾼 것보다 마이크도 바꿨는데 마이크 시스템을 바꿔서 목소리를 좀 작게 낮게 하다보니까 좋다 라고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꾸벅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 별밤 라디오 채널 있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 여기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라이브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이야기 하면서 또 음악도 들려드리고 때로는 제가 신앙송이나 기타를 연주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채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 송급으로 지금 가버렸어요. 어쨌든 이 채널도 좀 구독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쇼트에서 이 채널에서 쇼트 타로는 두 개 다 올리고 있어요. 구독자층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걸로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욕하면 하세요. 댓글 다 하시면 너무 욕이 심하고 이러면 그냥 제가 삭제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할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편하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긴장을 그동안 했는데 편하게 하고 싶다 라는 거고 또 대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싶다.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일일이 다는 못 달아 드려요. 다짜고짜 나 76년생인데 일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만세력을 다운받아 구글 플레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어플 만세력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여덟 글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기에 일간 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를 여기는 띠입니다. 여기를 지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쪽을 천간이라고 하고요. 천간 중에 이거를 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가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사주운세 찍고 나니까 저도 좀 힘이 날 것 같고요. 자주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가불병적 무기경신 임계 월운세 많이 시청해주시고 띠운세도 시청해주시고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